동물의 특징과 수수키키 같은 표현을 자랑하는 아이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2세대 현대미술관 마유카 야마모토가 있다. 야마모토는 몽환적이고 우울한 그림이 매혹적이면서도 으스스하고 기발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일본의 가와이 이야기의 정의를 완전히 수용하는 야마모토의 구성은 항상 다양한 동물 의상을 입은 귀여운 아이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심지어 동물의 특징과 융합되기도 한다. 그녀의 작업은 어린 시절의 사랑스러운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며 노스테이지어적 성격이 담겨있다. 에미몰 슈트는 환상이며 도피의 속성을 가지며 동물 옷을 입은 아이들은 수수키키 같은 얼굴 표정으로 보는 사람에게 미스터리로 작용한다. 무포정한 아이들은 부드럽고 차분한 색조로 칠해진 미묘한 설정과 병치되어 그들의 진정한 감정 및 심리적 상태를 속이는 다른 차원의 평온함과 낯설은 아우라를 발산한다. 그녀는 동물 의상을 입거나 동물이 되는 아이의 그림을 그린 지 20년이 되었고 계속해서 아이디어 탐구를 한다.